쿠알라룸프루 두 번째 영상을 찍으러 나왔고 오늘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1인칭으로 영상을 찍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쿠알라룸프루 시내에서 가볼 만한 곳인 박물관이라던가 국립모스크 이런 곳을 가볼 예정이고 북키픈 땅이랑 조금 떨어져 있지만 중국 상원인 천우궁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영상 찍었던 것처럼 여기는 마지드자메입니다 오늘은 마지드자메 모스크를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마지드자메 모스크 마지드자메 모스크 마지드자메 모스크 크ě Dziękuję 장 하나 Egyptian 제가 expect 마지드자메 그러니까 여기가 자멩모스크라고 볼 수 있댔죠 쿠알라룸프루 국립모스크가 지어지기 전까지는 여기가 최고 큰 모스크였고 제일 오래된 모스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강이 두 개가 합류가 되는 지점에 모스크가 지어졌습니다 쿠알라룸프루라는 뜻이 흙탕물에 합류고 여기 왼쪽 편이 곰박강 그리고 오른쪽이 클랑강입니다 이렇게 합쳐져가지고 하나의 클랑강으로 흐르게 되고 요거의 이름을 따가지고 쿠알라룸프루라고 지어졌다고 하네요 마지드자메 기도시간이 12시 반부터라 12시 반까지는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 하네요 그럼 바로 앞에서 지하철 타고 천우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 곳부터 갔다가 돌아오면서 광물관 보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잠시만요 에어컨은 진정한 러시아인 오후스는 뚜껑이 네 방살역에 내렸고 딱 내리자마자 보이는 게 천우군 같은데 한 30분 걸어가야 되거든요 땀을 좀 흘릴 예정입니다 일단 천우군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천우군 도착했습니다 1989년에 말레이 하이난인들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하네요 천우군이 가득 찌르는 것 같아요 당국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제는 하고 가득하길 바랍니다 헐게도 아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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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쁜군이 접근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는 웨딩촬영을 하는 곳으로 되게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오늘이 주말도 아니고 평일이라서 웨딩촬영하시는 분은 없네요. 천우궁 봉골로 만족했고 그러면 내려가서 국립박물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박물관은 방살역 근처에 있어서 그냥 30분 걸어가면 되니까 금방 가보도록 할게요. 아무리 방살역까지 걸어가도 도착시간이 1시간에서 줄어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걸어서 못 가겠구나 해가지고 MRT 타고 왔습니다. 지하철 타고. 아 근데 또 비가 오네요. 일단 국립박물관 들어가서 계속 이어서 찍을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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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liding다 박물관 입장면은 올인기시고 진짜 선사시대 유물부터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역사를 조금 알고 나니까 진짜 옛날부터 기원전부터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여기는 뭐 박물관이니까 설명 없이 그냥 쭉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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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의 다 둘러본거 같네요 한 30분 걸린거 같은데 여기는 뭐 작품보다는 그냥 설명이 많은 느낌 그래도 올인깃이라서 아깝진 않은 느낌입니다 한 번쯤 와보는건 추천할만 하고 후지 시간 내서 막 오는 거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국립 모스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965년에 건립된 코알라룸프루 국립 모스크 입니다 페난 갔을때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기는 또 국립모스크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와 그래도 여긴 진짜 욕심이 안되는데 진짜 깨끗한 편입니다 모스크가 또 신기한게 여성만 보라색 로브를 착용을 해야 된다는 거고 남자는 또 상관이 없네요 아 죄송합니다 여자만 로브를 입는게 아니라 남자도 옷이 짧을때는 로브를 걸치네요 흥미가 아시ip 퍽퍽 흥미가 아시리 오 멀리 보이는 KL 타워 그리고 이 앞에 메르데칼 118 그리고 코알라룸프루역입니다 제가 무슬림이 아니라서 더 자세하게 보여드릴 수는 없으나 그래도 말레이시아 국립모스크 와봤다 이렇게 위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크고 멋있네요 웅장하고 그러면 모스크도 봤으니까 이 근처에 있는 이슬람 박물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슬람 박물관이 국립박물관보다 더 크더라고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동남아에서 가장 큰 이슬람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동영상은 못 찍는다고 하니까 사진으로 좀 찍어 보도록 할게요 만나요! 우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이슬람 박물관 다 둘러보고 나왔습니다. 이게 동남아 최대 크기라 그래가지고 진짜 엄청 유물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고 되게 공간을 넓게 써가지고 최대 크기로 지었다 이런 느낌이 아닌가 싶네요. 여튼 네 오늘은 이렇게 코알라룸프루 시내 근처에 있는 중국사원 하나 그리고 이슬람 모스크 두 개와 박물관 두 곳을 다녀와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물관이 취향을 너무 많이 타가지고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는데 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할 수 있으니까 차이나타운이라던가 인디아타운같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끔 좀 잘 적절히 섞어가지고 여행하시길 바라봅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멜라카로 가가지고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안녕 끝